지난해 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터 미지구, 수년 동안 특구 지정을 위한 반송 반여 지역 주민들의 서면 운동이 이어지는 등 그동안 주민들의 유치 염원이 컸는데요. 해운대구의 해목은 현안인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심융합특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의 낙후 지역인 반송 반여 일대입니다. 무기 생산업체인 풍산부산공장을 중심으로 반송과 반여 두 지역이 단절된 데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난해 말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의 관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로 향해 있습니다. 해제를 위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림별 퇴제는 됐는데 이제 반송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반송 측에 너무 열악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공사에 착수해 2024년 1단계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2025년까지 풍산부지, 2026년 반여 농산물 도민시장 이전 이후 2, 3단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의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가 모델입니다. 부산의 미래의 성장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해운대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1천 개 이상의 기업이 여기에 소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연 27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 구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멋있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형 판교밸리를 표방하는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해운대 해무군 현안인 동서불균형을 해소할 출발점이 될 텐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